안녕하세요, 카톡의 튜닝크판왕의 이아나입니다. 삐까오! 봄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전라도 광주고요. 와, 여기는 벚꽃이 벌써 폈어요. 굉장히 따뜻한 햇살 속에서 오늘 튜닝크판왕을 진행을 합니다. 오늘은 석대가 모였어요. 이 석대 모두 보여드릴 거고요. 사실은 광주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미리 왔습니다. 그래서 얌전히 잤어야 했는데 제가 요즘 다이어트 중이잖아요. 2kg를 뺐단 말이에요. 2kg 다 배에서 빠진... 약간 배 좀 들어... 아니네? 자, 2kg를 뺐는데 광주에 오자마자 1kg가 늘었어요. 와, 여기 밥 왜 이렇게 맛있어요? 어제 1차에서 회를 미친 듯이 먹고 아니, 또 10만 구독자 기념 케이크를 램스튜디오에서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보통 레터링 케이크는 되게 맛없는데 와, 쪼꼬 케이크에다가 크림이 생크림이 아니고 크림치즈인 거예요. 그걸 또 홀린 듯이 먹고 2차로 또 사직공원 라이브 카페 가가지고 또 노래 들으면서 또 양주 먹고 아, 우리 감독하고 저 너무 신나가지고 그랬더니 아침에 부었어요. 광주는 올 때 각오를 하고 와야 돼요. 여기는 너무, 너무 음식이 다 맛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은 몸으로 오늘 촬영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차는 제네시스 EQ900입니다. 사실 EQ900 하면 비운의 차예요. 왜? 얘 다음으로 지구공이 나오는 바람에 얘가 너무너무나 차 성능에 비해서 감가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튜닝인들에게는 이거 중고로 사와서 튜닝하기 되게 좋은 차 진짜 가성비 끝판왕 차이기도 합니다. 제네시스 EQ900 2016년형이고요. 이 차에다가 차값 이상으로 뿌렸어요. 3천만 원 이상의 튜닝 비용을 들여서 차를 만들었습니다. 이 차의 차주분은 이거 타기 전에 그랜저 HG를 첫 차로 탑니다. 근데 아니, 차주분 나이도 젊고 주로 차 혼자 타지 않아요? 아, 네. 혼자 탑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대형 세단을 타요? 너무 예쁘대요. 너무 편하대요. 근데 사실 대형 세단에 맞들리신 분들은 대형 세단을 좋아해요. 그래서 대형 세단만 두 대째 차는 차주분의 EQ900입니다. 그리고 이 차는 오리지널 리스펙 대목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EQ900으로 이런 바디를 만든 차는 얘가 1호차 그리고 지금 2호차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기대하고 있어요. 잡디자인 바디킥과 오버헨다 조화가 너무 예쁘고요. 색상은 이거 진짜 약간 도색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 색깔이 카키 그린인데 약간 국방색 도색 느낌의 랩핑이라서 이 색상을 선택을 했다는데 진짜 약간 도색 느낌이에요. 색상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전면부에 잡디자인 범퍼로 그냥 전면부 완성! 와! 오버헨다 너무 예쁘죠? 휠 조화 좋죠? 진짜 차를 예쁘게 만들었어요. 일단 휠 같은 경우에는 워크휠입니다. 지노시스 GR204고요. 21인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차는 브레이크가 좀 엄청난 애들 넣어놨더라고요. 앞 400mm, 뒤 400mm 드럼에다가 6P, 4P 껴놨어요. 그냥 으앙! 갖다 딱 쓰는! 딱 그렇게! 그리고 튜닝카 하면 꼭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아나님! 저 차 방지턱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 아! 에어소스 보고 옵니다. 뿅! 오리지널 리스펙 미드에어고요. 4채널입니다. 그리고 잡디자인 사이드로 옆모습 완성! 일단 오버헨다가 빵빵한 게 되게 마음에 들 거예요. 자! 이제 뒤쪽으로 갈 건데요. 배기 먼저 듣고 오시죠! 뿅! 와! 뒤는요! 완성형이에요. 일단은 이거 EQ-100 스포일러는 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리지널 리스펙에서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 랩핑 색깔하고 마찬가지로 색깔을 통일해서 오리지널 리스펙 스티커를 딱 붙여놨고 위쪽에 VIP 세단. 오늘 우리가 광주에서 만나볼 이 석대 차량이 전부 VIP 세단 광주 분들입니다. 우리가 VIP 세단 하면은 만난 적이 있어요. 어디서? 문경에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행사를 못 하고 있는지가 몇 년 됐잖아요. 올해는 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전국의 튜닝인들! 보고 싶다! 그리고 뒤쪽은 완성형 범퍼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잡디자인 범퍼 들어가 있습니다. 디퓨저 되게 예쁘죠? 저는 약간 요즘에는 차 디퓨저를 자꾸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렇게 디퓨저가 이렇게 깊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차 왜 스토퍼 있죠? 그거 스토퍼까지 후진하면 박살! 그래서 스토퍼가 만나기 전에 이렇게 서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광주에서 VIP 세단. 너무 예쁜 EQ900을 보여드렸습니다. 대형 세단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짜세 튜닝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자꾸 튜닝차 보이면 저래가지고 과속한 거 너무 싫어하시는데 짜세 차들은 달리는 튜닝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갈 때 휠에 살이 하나하나 보일 정도로 천천히 가는 게 짜세입니다. 그래서 안 달리는 차라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멋진 넓은 장소 협찬해 주신 다이나믹 커스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광주로 촬영을 오늘 처음 왔는데 이렇게 멋진 장소를 빌려주셔가지고 즐겁게 촬영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차주분께는요. 이아나TV 실버 스티커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왕중왕을 뽑아서 골드 스티커 드리는 것도 알고 계시죠? 제가 볼 때는 이 VIP 세단 광주분들 같은 달에 업로드가 될 것 같아서 자기들끼리 겨루겠다. 어머, 이거 재밌겠다. 나 싸우는 거 좋더라. 여러분 왕중왕 투표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요즘에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벚꽃이 너무 예뻐서 자꾸 한눈팔게 돼요. 전방주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 뿅! 아, 또 점심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배가 고픈데 배가 불러있네? 어우, 광주는 왜 이렇게 뭐 다 맛있어? 다이어트 어떡하지? 다이어트 어떡하지? 다이어트 어떡하지? 아, 정말 맛있어. Nop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